아, 갑자기 긴대해 아, 네. 미치겠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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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연 씨. 네. 여자친구. 여기가 이쁘게 나와. 여기가 나왔네요. 평소에 조용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죠? 아, 네. 미치겠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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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이, 너무... 아니, 근데 평소에 재영이 약간 질문이 너무 어려웠어. 평소에 리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죠? 리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죠? 이쪽에 잘 나와. 가만히 있으면. 단시간에 편해진 동생? 저희 이름도 비슷한 거 아시죠? 저는 이름 듣자마자 약간... 어? 유라 씨 어떻게 생각해요? 굉장히 거침없는... 어? 말이다. 언니죠. 어, 정말? 수연이랑 약간 비슷한 거 같아요. 그래서 좋다는 건가요? 싫다는 건가요? 에이, 저는 말이 맞는 게 더 좋아요. 아, 그래요? 소심한 것보다 저 걱정을... 부담스럽진 않나요? 부담스러울 때 조금 있죠. 아니. 찬송이 싸관님, 다 믿었어? 이거 어차피 통기 뜰 거 같은데요? 이거 완복이에요. 다예? 완전 잘 따라와. 고맙습니다. 조금만 더 안되면 돼. 사관님, 다 믿었어? 이거 어차피 통기 뜰 거 같은데요? 저거 안 믿었어? 아... 잠깐만 뭐지? 시계방향으로 돌려줄래? 얘요? 응 더요? 더요? 어 좀 더 스탑 이거 하자 됐어요? 응 봐주세요 촬영하세요? 네 우리 여기 네네 그래서 우리 우리 원래 정말 이렇게 우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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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짜려면 괜히 부자연스러워요. 방금 그 말이 제일 부자연스러워서 짜려면 괜히 부자연스러워서 짜려면 괜히 부자연스러워요. 또 다른 사람을 사는 게 아니라 갑자기 긴장이... 사셨다? 네. 앞에 있는 거야. 아, 미치겠어. 하하하하. 네네네. 뭐야? 하하하하. 누가 뭐라고 해야 되지? 하하하하. 빨리 하자. 하하하하. 저... 수연 씨 노래 단척을 들어요. 맞어 저도 좋아해요 취했나 보다 아 이게 아까 수연씨가 맥주 젖어서 알겠습니다 아 이게 아까 수연씨가 맥주 젖어서 알겠습니다 아 이게 아까 수연씨가 맥주 젖어서 지민이네 흠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